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피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동 대비 발달장애인 등의 실종 비율은 7배, 미발견 비율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발견 시 사망한 비율은 7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실종 아동법 개정을 추진해 대한 의지를 최근 밝혔는데요. 최 의원은 현행 실종 아동법에 따르면 실종 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침해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침해센터로 위탁해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종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대응을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실종 발달장애인 등 대응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분리해 별도 담당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 아동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제2기 뇌변변 장애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뇌변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돌봄시설 건립과 성인 뇌변변 장애인들에게 교육, 돌봄, 건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전센터가 서울에 확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5개년에 걸친 제2기 뇌변변 장애인 기본계획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 1회 이상 자문회의를 통해 뇌변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종합스포츠 대회 제17회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전국학위 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1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지부의 1,500여 명의 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축구, 농구 등 12개 정식 종목과 핸드볼 등 3개의 시범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는데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전국의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모여 그동안 흘린 소중한 땀방울을 겨뤄 아름다운 도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경기 결과는 2027 산티아고 스페셜올림픽 세계 하계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